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분의 백성들을 건축하시는데 그 건축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그 곤란한 중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벽은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넓은 광장을 뜻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물이 게시록 7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 그 환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거리가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성 예루살렘이 완성된다, 건축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꽉 차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된 지 제2년에 2월달에 수룩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룩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스가리아서 4장에 보시면 수룩바벨이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을 놓게 될 것이고 그가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스가리아서 4장에는 두 감남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시록 11장에 두 감남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룩바벨과 두 감남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게시록 마지막 대를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이 수룩바벨은 예표의 인물이며 이 마지막 대에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제2년에 2월달에 수룩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경우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 완전 또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이름이 왔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 첫 번째 해에 2월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야 3장 2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2월 2일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이 지구 역사 마지막 7년의 역사를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이거는 2022년도, 이 아비벌 10일은 토요일이었고 2022년도를 가리키는데 안식년이죠.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겪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던 날짜가 아비벌 10일 토요일 2022년도 안식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는 예루살렘에 이른 지 제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달, 2월달은 유대력으로 2월달은 올해 4월 22일부터 시작하는데 역대야 3장 2절에서 2월 2일부터 성전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2023년 4월 23일부터 수룩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23일 성전건축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제2년 2월 2일 그래서 222, 2가 세 번이나 나오네요. 그래서 2023년 2월 2일 이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제2년 2월 2일인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속 9장 25절에서 그 곤란한 중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바이블 성경의 내용을 가서 보면 우리 자먼서 1장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27절인데요. 27절에 보면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곤란하다. 다니엘 속 9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곤란한 중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는 슬픔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 23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책명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여기 다니엘 속 9장 25절에서 말하는 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잠원 1장 27절에 나오는 이 근심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2절에도 역시 곤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곤란한 7년이 일단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을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 자 우리 여기 이 말씀도 중요한데 이 이사야서 8장 20절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자 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게시록 1장 20절인가요 22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러나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데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흑암과 고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곤란하다 곤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다니엘 속 9장 25조라고 그리고 아까 잠원에 있는 말씀하고 그리고 여기 2사에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곤란할 때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 2023년도 4월 23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역대야 3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역대야 3장 2절 역대야 3장 2절을 여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에스라서 3장 8절 자 우리 3장 8절이 중요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지 제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요사닥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 예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수루파벨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